전쟁, 우크라나의 전쟁에 그 수많은 젊은이들이 쓰러져 피 흘려 죽었잖아요 지금도 죽어가고 우리나라에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는 더 형편없어지죠 그 고층 빌딩이 다 무너지니 어떡하겠습니까? 아무리 미국하고 일본하고 연합해서 준비한들 김정은 씨가 술 취해가지고 한번 장난하시면 끝난 거죠 우리가 사실 이 세계에서 가장 전쟁의 기운이 가득한 곳은 한국인데 우리가 하루도 편하게 살 수가 없지만 우리 믿는 사람은 평안하게 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무엘상 17장 말씀대로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역대야 20장 15절에 보면 암몬, 세일산, 모합 연합군들이 벌 때처럼 몰려왔습니다 그때 요사밭 도저히 감당을 못해 금식하고 기도하고 유다의 백성들이 기도하고 주의 종들이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람 야시엘이 나타나서 유대 사람들아, 예루살렘 주민들아, 요사바사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큰 무리 때문에 무서워하지 말라라 전쟁은 너에게 속하지 않고 하나님께 있느니라 그리고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그들끼리 서로 싸워서 다 죽이게 해가지고 한 사람도 남지 않고 다 죽었어요 그래서 또 전쟁 오면서 그때는 은행이라든가 귀중품 보관할 수 있는 곳이 없으니까 이 군들이 다 귀한 물건을 다 보배를 갖고 왔어요 그래서 그걸 3일간 취하잖아요 그래서 불화가 골짜기에 기적이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뻐서 그 골짜기에서 주님을 경배하고 예루살렘 돌아오면서도 춤을 추며 찬송하고 그러잖아요 군사 전문가들이 보기는 이스라엘이 유다가 지고 연합군이 이기지만 하나님 하신 대로 되는 거예요 제1차, 2차 중동전쟁 다 실패했어요 이스라엘이 이겼어요 그래서 시리아, 이집트,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등 아라건 13개국이 2억 5천만 명입니다 인구가 주도 면밀하게 친밀하게 전쟁을 세워서 이번에 이스라엘을 쓸어버리자 그래서 이스라엘의 약점을 다 파악해서 안식일날 무차별 공격하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지구에서 없어지는 줄 알았죠 그런데 just six days 6일 만에 아랍 13개국이 그 250만 명밖에 안 되는 이스라엘께 무조건 항복했어요 세상에 깜짝 놀랐죠 모세다연 장군이 전 세계 매수고원 앞에 전쟁 승리의 비결을 말했죠 우리는 무슨 무기로 무장해 쌓았다 그 무기는 우리 병사들의 주머니에 다 있다 그 말씀은 10편 121편 1절 2절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보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일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요하께서로다 하나님이 우리 도우시면 우리 이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기가 하셨다 유대에도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이 일어나요 또 예수를 안 믿는 유대인들도 있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2억 5천만 13 아랍건 나라 손을 안 들어주고 250명 그 적은 이스라엘의 손을 들어주시니 이스라엘이 이기는 거예요 우리가 중국하고 싸워도 우리하고 게임이 되나요? 일본하고 싸워도 게임이 안 돼요 독도 때문에 싸울 수 있는데 러시아하고 싸우면 게임이 되나요? 북한하고 싸우면 어떻게 될까요? 북한은 싸움만 준비하는데 그러나 그거 두려워할 거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 세워주시면 건들자 없어요 할렐루야 절대로 하나님이 지켜주신 나라 건들자가 없어요 그 비결이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나라의 비결이 오늘 본문에 나와요 아브라함은 좋은 집을 짓지 않고 텐트를 쳐서 살았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사는 집 앞에 그 양 나무가 아니고 상수리나무가 큰 상수리나무 우리 번역은 크단 말이 빠졌는데 더 그레이츄리 큰 상수리나무들이 있어서 시원해요 그런데 햇볕이 막 내려쪄이는 뜨거운 시간에 아브라함이 너무 더워서 상수리나무 그늘에 있는데 앞에 보니 빛나는 세 사람이 서 있는 거예요 그 중에 한 분은 하나님이고 둘은 천사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이 보여주시면 봅니다 할렐루야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그런데 사람 보면 다르잖아요 경관하게 살면 빛이 나고 다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천사가 나오니 사람이면 사람인데 압도를 당해서 그 큰 보좌가 재벌이 나이도 99세가 된 아브라함이 달려가서 땅에 엎드리거든요 인사를 하거나 그 거룩함에 압도를 당하는 거예요 이렇게 귀하신 분들이 우리 집 앞으로 오신데 그냥 지나지 마시고 여기 나무 그늘에 시원하게 계시면 제가 물을 좀 가고 있습니다 발 씻으시고 먹을 것 좀 갖고 오겠는데 드시고 가시죠 You do as you said 너가 말한 대로 해라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급히 가서 여보 여보 제일 고운 가루로 빨리 떡을 만들어요 그리고는 포동포동 살찌고 기름진 송아지 전해부터 받은 거 그걸 갖고 최고 요리사한테 시켜서 급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갓 구운 빵하고 그 송아지 고기 요리하고 끈적끈적한 우유하고 또 우유하고 먹을 것을 차려서 들으니 하나님이 천사들이 맛있게 먹었어요 그리고는 너 안에 사나가 어디냐 하나님이 물어요 얘 텐트 안에 있습니다 여자들은요 잘 듣거든요 내년 이맘때 너 안에 사나가 아들을 낳게 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나가 호호호 내 나이가 89세인데 경수가 떨어진 지 언젠데 내 신랑 아브라함은 남자감 못하는데 99세인데 아이고 그런 일 좋은 일이 어떻겠어 호호호 웃었어요 혼자 하나님께서 왜 사나가 웃느냐 왜 나는 늙고 신랑도 늙어서 애를 못 낳느냐 하느냐 나에게 어려운 일이 있겠느냐 Is everything too hard for me 내게 어려운 일이 있겠느냐 그때 사나가 들켜가지고 아닙니다 안 웃었습니다 그랬어요 아니다 웃었다 하나님이 넘어가요 그리고 그 다음에 아기를 낳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백살돼도 애를 낳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전능하세요 오늘도 여러분에게 불가능한 일 하나님 하세요 우리 교회가 10만명 교회 불가능해 보이도 하나님 하시면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내가 자네에게 뭘 숨기겠나 소동고모라 문제가 심각해 동성애 하거든요 소동고모라는 남자 남자끼리 여자 여자끼리 동성애를 즐기는 도시거든요 제약이 커서 확인을 하러 왔는데 내가 저 소동고모라를 멸한다 말씀해 주시죠 천사 둘은 소동고모로 갔고 하나님은 아직 거기 서 계세요 그때 아브라함이 approach the road 죽게 가까이 가서는 걱정하는 거예요 소동고모라에 자기 조카 롯이 사는데 롯이 죽으면 어떡하나 아들처럼 길렀는데 비록 욕심 부리지만 자기 살 붙인데 그래서 하나님은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데 거기 의인 50명이 있으면 그 의인도 다 싹쓰러 멸하시면 공의로운 게 아니시잖아요 그래 내가 거기서 50명 찾으면 소동고모라 멸하지 않을게 5명이 빠져서 45명이면 어떡할래요? 내가 거기서 만일에 45명 의인 만나면 멸하지 않지 그러면 티끌 같은 제가 말씀드립니다 40명은요 멸하지 않지 아이고 내가 용기를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30명은요 내가 30명 찾아도 멸하지 않지 20명은요 20명 찾아도 멸하지 않지 아브라함이 한 번만 더 한 번만 말씀드리지 하내지 마십시오 10명밖에 없으면요 내가 10명 때문에 멸하지 않겠다 하나님은 길을 가시고 아브라함은 집으로 돌아왔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동성애는 너무 무서운 죄악이고 아주 하나님이 증오하시는 죄악이에요 성소수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마귀의 도구예요 그러면 그러면 살인한 사람이 적은데 살인자 수도 적은 소수자입니까 도덕죄하는 사람이 수가 적잖아요 그러면 적은 소수자라서 봐줘야 됩니까 그리고 동성애는 나라를 망하게 하는 죄거든요 아들도 남자 며느리도 남자니까 자식이 안 나잖아요 딸도 여자 사회도 여자니까 자녀가 안 나잖아요 동성애가 퍼지면 나라는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동성애하는 사람들은 미국의 신문을 보니 파트너가 일대일로 사랑하는 게 아니고 100명 200명 50명 그리고 평균 78명이에요 동성애하는 사람들은 파트너를 70몇 명 바꾸어 사는 거예요 개보다 못한 거예요 근데 동성애는 미워해지만 동성애하는 사람은 사랑해야 된다 죄는 미워하지만 죄인은 사랑해야 된다 근데 동성애하는 사람을 사랑하고 보호하면 나라가 불배락을 맞는데 전쟁이 일어나는데 미국 시민들이 제일 살고 싶어 하는 도시가 The city The city The city of Golden 어디에 나가기가 두렵고 많이 샌브라시스코를 버리고 가잖아요 왜? 동성애 도시가 되었거든요 그리고 동성애하고 마약은 같이 가거든요 마약에 취한 사람이 길에 깔렸거든요 한번 사진 볼래요? 저 마약에 취해가지고 소동구마라도 살기 좋은 곳 하나님의 동성 같은 길이 준 땅인데 동성애가 퍼지니 하나님이 불배락을 내리신 거죠 오늘 교훈은 아무리 죄가 많은 도시라도 의인 열 명만 있어도 하나님이 멸하지는 않으신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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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회 공군 미국 일본 연합에서 지켜주는 것도 고맙지만 의인 되는 게 더 중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강조하고 강조하는 것은 거룩하자 물론 우리는 약해서 범죄도 하고 하지만 빨리 해결하고 거룩해 가능하면 TV 같은 거 보지 말고 유튜브에 얼마나 음란한 게 많습니까 거룩을 깨는 첫째가 음란이거든요 그래서 대사원일과 전서 4장 3절에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그래서 거룩해야 돼요 우리가 거룩하면 한 도시에 열 명만 의인 있어도 그 도시를 하나님이 지켜주시는데 우리나라에 의인이 가득하면 북한도 우리하고 사회 좋게 중국도 일본도 사회 좋게 지나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이 경건하고 거룩할 때는 주변 나라가 조용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방탕하고 우상 숭배하고 음란하고 할 때 주변 나라들이 다 일어나서 도끼 들고 도른단 말이에요 북한이 저렇게 막 엎어놓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고 북한에서 전쟁을 일으켜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거든요 왜 교인들이 막 살고 주일날 또 막 백화점도 가고 마음대로 살고 돈 막 쓰고 거룩함이 없으니 하나님께서 화가 나서 빠이어 불로 덮으시는 거예요 그러나 교인들이 거룩하고 어려우면 하나님의 그 거룩한 아들 딸 때문에 하나님은 손 대지 마 한국 손 대지 마 할렐루야 북한 중국 일본 러시아 한국 손 대지 마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나라는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안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의인이 많아지면 하나님이 그 땅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의인은 번성하고 번성하고 잘되고 잘되게 하시는 거예요 미국 대통령들 보면 두세 사람 외에는 다 거룩하잖아요 조지 오싱턴 아담스 루즈벨 링컨 다 거룩하고 심지어 레이건까지도 얼마나 거룩했어요 의로운 사람이 많으면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의로운 사람은 나라 사랑하니 축복하잖아요 아브라함이 욕심부리는 조카지만 넓은 마음으로 조카로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니 창세기 19장 29절에 하나님이 소돈 고모라 멸하실 때 아브라함 때문에 로스를 구원했다 할렐루야 우리 경건한 사람은 다 나라에 기도합니다 나라 사랑합니다 자문 11장 11절에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추건으로 일어난다 악한 자의 입으로 무너진다 악한 자들은 나라 망해도 좋다 자기 뜻만 살피고 자기 뜻만 살피고 자기 당에 욕심만 채우자 나라 망해도 좋다 그러나 나라 사랑하는 나라 사랑하는 의인들은 나라 되도록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경건해야 되고 나라를 축복해야 되고 대통령 여당 야당 정치인들 위해 기도해야 되고 산업인들 정교조 선생님들 위해 기도해야 되고 그분들이 나쁜 게 아니에요 그분들을 쓰는 영이 나쁜 거죠 그분들도 모르는 거예요 농촌 오촌을 내 기도하고 디모대 전서 2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내가 첫째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든 사람은 이의 강구와 기도와 중보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혜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는 너희가 고요하고 단정하고 평화롭게 살기 이함이라 할렐루야 북한의 교회 예배 이렇게 못 드리잖아요 중국에서 아주 자유롭게 예배 못 드리잖아요 교회에다가 중국 기도자 사진 붙이게 하잖아요 공산국가에서 마음 편하게 예수 믿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그런 분이 대통령이 되면 평안하게 고요하게 예배 못 드립니다 그런 날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런 날이 올 뻔했잖아요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새벽에 밤에 항상 대통령 여야 지도자들 장관들 실수 안 하고 잘하도록 산업이 일어나도록 학교 선생님들이 바로 가르치도록 그리고 일본 중국 북한을 위해 러시아를 기도해야 됩니다 그럴 때 사방이 편안한 겁니다 복잡하지 않아요 우리나라 다시 뺏기지 않고 다시 피 흘리지 않고 번성하고 번영하고 세계보금차는 복된 나라 되는 건 아주 단순해요 우리가 좀 더 거룩해지고 경건해지고 기도하면 주님이 해주십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